스마트폰 조율기 어플을 다운받아서 악기를 조율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마트폰에서 플레이스토어를 들어갑니다. 검색창에 조율기나 튜닝기를 검색하시게 되면 여러가지 조율기나 튜닝기가 뜨게 되는데요.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어플 목록을 확인하셔서 마음에 드는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저는 사운드 코르셋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았습니다. 사운드 코르셋 어플을 실행시켜 보니까 메트로놈 기능이 확인이 되네요. 속도를 조절해서 감세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. 튜닝을 선택하게 되면 어플 초창기의 감도가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기능도 많이 좋아진 걸 쉽게 확인됩니다. 해당 악기를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.